멋진 걸음걸이로 입장합니다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투표 황찬성입니다 멋있다 포즈 먼저 먼지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호처럼 다순대로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럼요 손을 살짝 들어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소곳한 포즈로 이제는 가수에서 배우라는 단어를 붙여도 될까요? 어떻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군요 연기에 대해서 주의해서 평가는 어떤가요? 글쎄요 뭐 다들 좋게 봐주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더 매력적이에요? 가수가 매력이 있어요 노래 부를 때 아니면 뭐 연기하는게 더 매력적인가요?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거랑 똑같군요 제가 아주 답답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우리 가고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좋아 저기 예 난리 났어 많은 작품으로써 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배우는 작품으로 말하는 거겠죠? 이제 시상식을 향해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제 다음 스타가 준비합니다 이분 또한 가수에서 배우로 변수한 배우로 변수한 박중아 씨를 모십니다 많은 박중아 씨 어떤 사이 될까요? 아 아 아멘